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자가용 짐칸에 한가득 실려있는 기름통. 화물차에 들어가야 할 기름인데 개인 자가용으로 몰래 넣어 유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외상으로 거래한 뒤 금액을 부풀려 한꺼번에 허위로 결제하거나 기름을 가로채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자들의 만행을 눈감아준 주유업자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개인 차량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유가보조 불법 행위인 거는 알고 계셨죠? 네.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보조금을 이렇게 부당한 수법으로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넣지도 않고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각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수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주와 범행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 총 370여 명을 적발해 150여 명을 형사위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사경은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또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술입니다.